오늘은 1인방송미디어 쇼 왔어요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진짜 궁금해요 같이 갈까요? 메모리 안녕하세요 1인 VR 스튜디오입니다 메모리 가세요 저희 따로 편집하실 필요 없이 세팅하시고 촬영 바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편집으로 이 미디어쇼에서 카메라 많이 있고 비디오 게임 있어서 자전거도 계속 최고 대박 여기에서 스탠드 많이 많이 있어요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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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지만 엄청 비싸요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마 프랑스에서 40만원 샀어요? 엄청 비싸요 비싸지만 이 카메라로 찍으면 진짜 좋은 퀄리티 진짜 대박 오 지금은 고프로로 찍고 있어요 여기 고프로도 있어요 오 진짜 큰 카메라 마이크도 있어요 오 오 오케이 리팬 블록트릿 이제 카로 해야 돼 아 야 축구 축구 종 있어요? 뭐 궁금해 뭐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왜 VLOG STREET? 왜 아 켠형? 왜 VLOG STREET? 아 켠나요 네 푸드 푸드 감사합니다 오 자리 진짜 좋아요 진짜 아 진짜 편해요 그 자리가 사고 싶어요 진짜 편해요 그 게임 게임 항상 이런 자리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 샀어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스튜디오 새로운 카메라 진짜 대박 편해요 하하하 하하하 아 진짜 편해요 피곤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 수 있어요 이렇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끝났어 다시 여기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 집에서 이런 스튜디오에 있으면 매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아 술 많이 마셨어? 굿바이 베이비 하하하 가자 안녕하세요 그 이거란 얼마에요? 27만 400만원 사백 이거란 얼마에요? 이거란 얼마에요? 90만원 80만원? 99만원 지금 연습할 수 있어요? 아 이거 지금 다 그 더미에요 더미 아 그 최근 카메라 얼마에요? 그 친구가 브롱스 친구가 이런 카메라 그 브롱스 있어요 아마 20만원? 이게 지금 40만원? 45만원인데 아 맞아요 41만원? 네 네 모리팬 매도 매도셨어요 맞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영화 만들 때 이거란 드려요 진짜 진짜 대박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 팬 많았어요 그 사인 많았어요 룬키 꽃 사진 많이 찍었어요 10만명 팬미팅 하고요 근데 지금은 12만 1200 아마 지금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우리 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마음에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 항상 우리 채널에서 코멘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한참 두참 세참 세참 아니에요 일참 일참 삼참 오케이 우리 팬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팬 우리 구독자 때문에 행복해요 10만명 미팅에서 만날 거예요 사랑해요 안녕